네, 안녕하세요. 만드엿입니다. 18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리뷰했던 노트북 한번 심화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18년도 한 해 동안 되게 많은 노트북을 직접 만져보고 리뷰를 진행을 했어요. 그 리뷰 진행했던 노트북 중에 탑5 한번 골라서 나래비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단, 제 맘대로 추천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때 구매했으면 되게 괜찮긴 했지만 지금 와서 구매하라? 그게 아닌 제품들도 있어요. 그 부분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나열을 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사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사도 괜찮은 노트북은 제가 그 제품 소개할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5위부터 차근차근 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 제품, 5위 제품 한번 보겠습니다. 땅! JDM, 해리오스 15%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으로 리뷰했던 게이밍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제가 솔직히 비추했어요. 그때 영상에서 비추했는데, 미처 그때 제가 알지 못했죠. 8세대 i7, 8750H의 발열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그거로 인해 발생한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미처 알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명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던 터라 소음때문에 아마 비추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도찐개찐이에요. 솔직히 870H가 달려있는 애들들은 소음이 심할 수밖에 없어. 네, 그 부분은 꼭 면수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이에요. 115만원이잖아요. 그때 이 가격에 4K IPS 디스플레이를 껴줬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냥 FHD 일반 광시화에다가 IPS에다가 144로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리뷰했던 그 시점에는 4K 디스플레이 껴줬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진짜 엄청난 가성비였죠. 근데 제가 그때는 미쳤는지, 그냥 그 소음이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민감한 편도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비추를 드렸던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가성비가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얘보다 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일반 FHD 144Hz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이 제품을 추천드려야 하느냐? 그건 아니다. 근데 만약에 FHD가 아닌 4K 제품을 나왔다면, 그거는 정말 추천드릴만 하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추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그때는 괜찮은 제품이었는데, 4K가 들어간 110만원대 제품은 정말 대단한 거였는데, 좀 이제 와서 뒷보기 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 제품을 미안한 마음에 5위에 잡아봤어요. 자, 두 번째 제품.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330S. 말도 맞고 탈도 많았던 제품이죠. 제가 61만원에 샀나, 2만원에 샀나? 엄청 싸게 샀어요. 싸게 사고, 리뷰하고, 개봉기하고 리뷰하는데, 중간에 가격이 좀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올라갈 부분이 있는데, 우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때 11월 11일이 있었거든요. 11절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랐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산 가격보다 오르긴 했지만, 63만원. 이 제품 같은 경우, 라이젠 네이브릿지 5, 쿼드코어 2500U, 성능 CPU 괜찮고요. i5 820U보다 성능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클럭을 낮추는 게 인텔보다 덜 낮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클럭은 되게 괜찮게 나오고요. 얘의 최강 장점은 외장 그래픽이죠. 라데온 540이 달려있어가지고 배그도, 아니 배그 안 돼, 배그 안 돼, 배그 안 돼. 오버아우치도 너끈하게 돌릴 수 있는 외장 그래픽 사양이 어떻게 보면 되게 괜찮은 제품이다. 나름 디자인도 이쁘게 나왔어요. 하얗게 이쁘게 나오고, 무게가 조금, 1.9kg인데 거기 하드 장착하는 트레이를 빼면 1.7kg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긴 했지만, 정말 가성비 괜찮은 제품이었다. 지금도 가성비 괜찮다. 단, 소음이 좀 심하다. 소음이, 네, 저는 소음이 좀 거슬리는 수준이었어요. 그렇다고 이 앞에 말씀드린 헤리오스 정도는 아니었는데, 약간의 고음, 노이즈가, 노이즈라 보기보다는, 그 팬 소음 자체가 약간 고음역대에 있어가지고 저는 좀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퍼포먼스라는지 가성비 측면에서, 디자인 측면에서 충분히 커버해주고 남을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제품이라서 4위, 4위에 올려봤습니다. 지금 제, 그 뭐냐, 같이 일하는 과장님 이거 구매해서 드렸는데 잘 쓰고 계세요. 자, 다음 제품. 에이서 스위프트 3.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했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14인치임에도 불구하고, MX150이 외장 그래픽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4kg대 무게. 들고 다니는 게 되게 간치 않아요. 그리고 준수한 성능, 이쁜 외관, 저는 핑크 제품을 리뷰를 했었죠. 단, 걸리는 건 메탈바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메탈바디에 선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찍히니까. 해당 제품도 잘 찍혀요. 잘 찍히는데, 음, 메탈바디의 단점이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뭐 맥북이라든지 그런 거 사면은 고이고이 케이스에다가 모셔놓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덜 찍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싸잖아요. 그래서 케이스에 잘 안 씌우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케이스 엄청 날 거에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정말 이 제품 또한, MX150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오버워치 정도는 충분히 너끈하게 돌릴 수 있고요. 하드 확장 가능하구요. 램 추가 가능하구요. 되게 확장성도 좋았고, 디자인도 괜찮았고, 메탈바디, 소음도 나름 괜찮았어요. 메탈바디였다라는 것만 빼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메탈바디였다라는 것 빼면은, 정말 괜찮은 제품입니다. 가격이 조금 오른 것 같긴 해요. 60만원 후반대, 현금으로 구매할 때 60만원 후반대 지금 구매가 가능한 걸로 나와있는데, 아직까지도 가성비는 괜찮은 제품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위, 2위 제품.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320S 14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가성비 제품을 되게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가성비는, 제가 말하는 가성비는 극단적인 가성비입니다. 엄청 쌓으면서 나름 쓸만한, 저는 게임을 많이 안하니깐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구매를 해서, 프랑스가 아는 지인이 있어서, 그분한테 드렸어요. 지금 되게 잘 쓰고 계시고, 이걸로도 지금 영상편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펜티엄 CPU에요. 44425U, 제가 가성비 있다라고 판단하는 CPU 중에 하나죠. 이게 장착이 되어있고, 화면 14인치 FHD 디스패널이 있습니다. IPS 좋구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하만카동 스피커가 별도로 달려 있었어요. 네, 왜 과거형을 쓰냐. 지금은 판매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거 보면, 하이마트에서 판매한다라고 보이시죠? 하이마트에서 판매하는 거는 다른 모델입니다. 지금 눌러보면, 눌르면, 말이 안나온다. 눌러면, 320S가 아니라 330S를 팔아요. 330S에요.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종된 상품입니다. 구매할 수가 없어요. 되게 라이트하고 가볍고, 들고 다니기 되게 괜찮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그 분도 되게 잘 쓰고 계시구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 되게 라이트하게 들고 다니기에 괜찮은, 대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들고 쓰기에 되게 괜찮은 그런 사양의 제품이었다. 그리고, 되게 만족스러운 제품이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지막에다. 2위에, 등록을 해, 봅니다. 음, 그때 가격이 얼마나 좋나? 38만원에 좋나?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런데, 단종이 됐었죠. 그래서, 제가 아마,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단종 돼서, 단종 추모 영상까지 만들었을걸요. 네. 되게, 나름 되게 잘 나왔던,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1위 제품. 1위 제품 뭐냐면, 바로, 네. 지연테크의 J3입니다. 이 영상, J3 영상 때문에,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이 꽤나 계실 거예요. 네. 거의, 하룻밤만에 막, 몇 백 명씩 느는, 그런 기적을 보여줬던, 그 영상의, 어떻게 보면 소재였죠.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고주파음 때문에, 세 번의 교환을 하고, 결국 환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회예요. 고주파음이 발생하더라도, 닥치고 쓸 것.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괜찮았던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단종돼서,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중고장 때 보니까, 25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데, 만약에 뭐, 외관상, 그리고 뭐, 동작상 문제가 없다면, 구매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모바일 CPU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M3인가 M5인가, 잠깐만요. 보시죠. 어딨냐. 여기 있다. 스카이레이크, 이게 M3였나? 아무튼, 모바일 CPU인데, 퍼포먼스도 되게 잘 나오고요. 롤 정도는, 간단하게 플레이 가능하구요. SSD 장착 가능하구요. 그리고, 무게가, 1.1kg대입니다. 엄청 가벼워요. 1.18kg. 그리고, 디자인이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맥북처럼 이쁘게 나왔는데, 심지어, USB PD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USB 충전을 지원을 한다. 이런 제품이, 여기는 38만원 적혀있죠. 36만원에 샀어요, 저는. 36만원 대, 이런 제품이, 판매가 됐었다. 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혁신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연테크에서, 또 다시 이런, 좋은 제품들을 발굴을 해서, 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때 당시에, 그 주연테크에서, 저에게, 어떻게 보면, 저의 불만사항에 대해서 대응해주는, 그런, 서비스, AS 자체가,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주연테크를 다시, 보게된, 그런 제품 중에 하나였죠. 근데 정작, 주연테크 제품들을, 제가 추천을 잘 못하고 있죠. 음, 안타까워요. 근데 정말, 이쁘고,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 단점이 하나 있다면, 화면이 글레어에요. 드물게. 그래서 얼굴이 좀 비친다? 그거 말고는, 정말, 완벽한 제품이었다. 아, 저는, 고집함이 또 있긴 했었죠. 그런데, 좀 판게 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찾아봤거든요. 중고장터. 근데, 12월달 초에, 한번 거래된게 있더라구요. 25만원인가, 6만원인가. 그래서, 한번 이것도, 중고장터를, 뒤적이다 보면은, 정말 괜찮은 제품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중고장터에서, 25만원 산다면, 득템 하신겁니다. 네. 정말. 안타깝게, 지금 단종된게, 상당히 안타깝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제 마음대로, 2018년, 탑5부터, 탑1까지, 한번 쭉, 알아봤구요. 이 제품들을, 구매하시라는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여태까지 리뷰를 하면서, 되게 만족감을 느꼈던, 그런 순서로 정리했다,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찌됐건, 조만간에, 내일이면 또, 19년도 1월달, 추천영상 올라갈 거잖아요. 그쵸? 네. 그거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네. 아무튼, 2018년도, 저의 채널 성장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구독을 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구요. 다가오는, 19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실성있는, 가성비있는, 좋은 제품들, 추천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만두여시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2018년 잘 보내시구요. 행복하세요. 이상, 만두여시였습니다. 그럼 뿅!